선을 넘을 듯 말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유겸씨입니다 선수 입장 유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유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이는 카메라로 지금 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AOMG의 갓세븐 유겸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정규앨범 트러스트미 나왔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와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뵙죠 작년 행사 때 겹치고 그쵸 그때 공학계 또 챌린지 해주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 또 처음 뵙는거죠 그렇죠 오 그러네요 또 권은비의 영스트리트는 또 처음이실거 같은데 그쵸 분위기가 어떤가요 너무 좋은거 같아요 여기 엄청 매너도 좋으시고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어어어어어어어 그거 맞습니다 서진 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유겸이 나온다고 해서 진짜 오랜만에 고릴라앱 깔아봤네요 우리 겸이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아 그럼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한 번 읽어주세요. 네. 서진님께서 오늘 우리 유겸이 나온다고.. 아 이거 아니구나. 예인님. 김예인님께서 깨악 유겸오빠 왔다. 오늘도 잘생긴 우리 인간민들레 김유겸오빠 안녕하세요. 보고싶었어요. 어? 왜 인간민들레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민들레를 엄청 좋아했는데 이게 또 초등학교.. 아 초등학생 아니고 유치원 다닐 때였나? 한 6, 7살 때 엄마랑 이제 손을 잡고 육교 밑에를 걸어가는데 그때 이제 벽돌 사이에서 민들레 자란 걸 봤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벽돌 사이에서 자라지? 이러고 아 얘는 되게 강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민들레를 좋아하게 됐어요. 벽돌 사이에 피어난 민들레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유치원생이었는데 감성이 그때 좀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오 신기합니다. 또 유겸씨가 지난주 수요일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앨범 이름이 Trust Me인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왜 Trust Me라고 했냐면요. 제가 이제 가사에도 썼었고 이제 타투에도 있는데 이제 팬들한테 되게 자주 했던 말이고 저한테도 하는 말인 게 네. 조금 진지해질 수 있는데 아 괜찮습니다. 이게 각자 어쨌든 자기 믿음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연습을 막 엄청 하면서 이게 정답일지도 모르는데 제 믿음을 갖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제 나를 믿자. 그리고 팬들한테는 나를 믿어줘. 네. 이렇게 잘할 수 있으니까. 오 근데 타투도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어깨쪽 뒤에 이제 트러스트미라고 타투로 했고 그 위에 이제 저희 팬클럽 이제 모양인 아가새 그 모양을 했어요 와 되게 의미있는 타투네요 네 이번 정규앨범에 총 14곡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알찬데 딱 봐도 그냥 앨범만 이렇게 봐도 진짜 알차게 노래가 들어있어요 이번에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앨범이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제 팬분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뭐 제 가족도 뭐 멤버들도 동료들도 다 해서 이제 항상 그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 곡을 만들면서 되게 사랑이 느껴졌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뭔가 사랑이 가득한 앨범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셨고 네 진짜 뭐 피처링부터 작곡 작사까지 네 유겸씨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되게 많이 참여하셨는데 맞아요 일본 앨범 작사 작곡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유겸씨 네 유겸씨가 참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작업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또 즐겁다고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그 갓세븐 활동할 때도 개인 작업을 했었는데 그 개인 작업을 할 때 뭔가 힐링을 받았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이게 아예 업으로 되니까 조금 고민도 많이 되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 할 때는 이거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노래 만드는 게 일이자 취미라던데 네 왜냐면 집에 이제 방을 네 작업실 작업실로 하는데 스타일 차이인데 저는 집에서 하는 게 맞더라고요 아 집에서 하니까 계속 들어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노래를 계속 만들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또 분리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집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작업의 스타일 차이인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타이틀곡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1번 트랙 라솔미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4번 트랙 1분만 네 이렇게 타이틀인데 네 1분만은 이제 오래된 연인 사이에 네 말이 좀 없어지고 뭐 약간 변한 것 같고 이런데 아 1분만 얘기 좀 하자 아 1분만 얘기 좀 하자 약간 투정을 부리는 근데 1분으로 짧을 수도 있잖아요 뭐 3분이나 7분 정도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니까 1분만 딱 아 그 정도로 답답한 거죠 아 일단 그 1분을 이용해서 좀 얘기를 하면 되니까 네 약간 절박한 느낌이네요 그쵸 그쵸 아 또 라솔미는 지난달에 선공개했던 곡이잖아요 네 AOMG 들어가서 낸 노래 중에 제일 밝은 곡이라고 하던데 네 어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밝은 곡 녹음하니까 어 일단 제 성격 자체가 웃음이 원래 좀 많고 네 밝은 성격인데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어두운 노래랑 비트감이 센 거를 써서 네 뮤비 때 이제 웃는 모습이 많이 안 나와요 아 근데 저는 원래는 이제 웃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라 네 그래서 이번에 뮤비 찍을 때도 계속 웃게 되니까 음 조금 그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아 조금 그래도 잘 맞았나 보네요 네 너무 오랜만에 웃어서 막 광대가 아프다던가 그런 거 없는데 하하하하 너무 많이 웃으면 갑자기 아플 때 있잖아요 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뮤비 촬영할 때 계속 웃고 있으니까 그쵸 그쵸 좋습니다 또 전 세계 일곱 군데에서 아이 땡즈 차트 1위를 하셨다고 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1분만은 그레이 씨가 프로듀싱을 참여해 주셨는데 뭐 이미 또 여러 번 합을 맞춘 상태였잖아요 네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그레이 형이랑 많이 했고 네 이번에도 그레이 형이 함께한 노래가 총 8곡 와우 음악적으로 바이브가 굉장히 잘 맞나 봐요 네 형도 되게 이제 이상하게 그게 이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좋아하는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와우 그래가지고 잘 맞아가지고 겨울이 진짜 잘 맞구나 그렇군요 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AOMG의 장점은 솔직함이다 네 아 근데 피드백을 좀 솔직하게 받으면 뭔가 좀 섭섭하거나 속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어 어 처음에 처음에는 이제 조금 뭐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이런 기분이 들었는데 네 이제 혼자서 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네 저 잘되라고 하는 거니까 어 그렇죠 애정이 또 넘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알고 나서는 네 진짜 전혀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네 그럼 혹시 누가 제일 솔직했던가요? 어 사실 다 솔직해요 그래서 제가 미팅을 하면은 네 뭔가 초반에는 아 이거 별론데 아 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것도 이제 네 그쵸 연습을 하고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엄청 반복했던 것 같아요 네 막 멜로디 바꿔보고 아 멜로디가 막 너무 정박이래 네 너무 정박이고 너무 뻔하다 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수정하고 네 뭐 글자 하나를 넣어본다든지 리듬을 바꿔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보고 네 되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계속해서 유겸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 7 7분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 특별히 신곡 1분만을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스 네 유겸씨가 뽑은 이 노래의 킬링 파트가 어디일까요? 저는 이제 계속 원 원 원 원 원 원 미닛 이렇게 반복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그럼 유겸씨의 신곡 1분만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예스 썰 오 오 應該 빙빙 돌아가 유턴 내줘 급해도 우리 사이 좀 더 접혀 나아갈 수 있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를 안아줄게 1분만 그래 딱 1분만 우리 다 정할 수 있을까 1분만 진짜 딱 1분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We just i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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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ute We just i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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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ute We just i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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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ute We just in one we just in one minute 이제 돌아가야 돼 처음으로 우리가 뜨거워 더 여름으로 봄은 없게 돼 우리 노력으로 꿈을 꾸게 해준 이 품애로 바람만 봐도 너무 설레 손잡는 건 생각도 못해 기념일마다 찍은 사진보다가 밤벌딱 지새거네 그래 그때가 좀 그리거네 살짝 눈물이 핑거네 대화가 필요해 가지 말고 일로와 우리의 기존의 10분한 1분만 우리 사이 좀 더 접혀 나아갈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를 안아줄게 1분만 그래서 1분만 우리 다 정할 수 있을까 있을까 1분만 진짜 딱 1분만 다시 돌아가야 될까 We just se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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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겸씨의 1분만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유겸씨 1분만 들으면 1분을 진짜 내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래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라이브도 정말 잘하십니다. 아 예 감사해요. 네 권윤형님께서 사연 보내셨는데 유겸씨가 읽어주세요. 워 워 워 워 워 워 미닛 한 번 들으면 하루 종일 따라 부르게 돼요. 오 근데 되게 중독성 있는 멜로디인 것 같아요. 계속 맴돌아요 그 부분이 왜 킬링파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소정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유겸이가 1분만 달라고 하면 연차 내서라도 1분 내어드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연차 진짜 소중한. 소중하죠. 네 직장인들에게 연차는 정말 소중합니다. 진짜 그런 마음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구혜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유겸씨가 읽어주세요. 유겸님은 피드백도 정말 잘 받아들이시네요. 너무너무 부럽네요. 라이브도 잘하시고 완벽하세요. 오 진짜 완벽합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부족한 거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 발매하기 전에 리스닝 파티를 여셨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네. 또 동료들한테 응원도 많이 받으셨는데 어 특히 어 신기했다 라고 한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네. 인연이 어떻게 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 이제 송아윤 누나는 네. 저희 갓세븐이 예전에 정말 데뷔 초반에 네. 그 웹드라마를 찍었었는데 아. 그때 이제 누나가 제앱이 소속이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알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제 그래도 아. 아. 이 웹드군요. 와. 이게 저 아 저희 팬분들 만 정말 아는 네. 그런 웹드라마인데 아. 네.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네. 좋은 말도 해주고 네. 친한 누나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또 오셨는데 네. 다음에는 와주세요. 아 저요? 네. 초대할게요. 제가 가도 괜찮아요? 그럼 저는 그 인생네컨만 찍고 아니요. 들어가겠습니다. 아. 리스닝파티 분위기는 어땠나요? 어 일단 제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네. 되게 좋았던 게 친구들도 계속 이제 앨범을 들려주면서 제가 노래도 좀 불렀거든요. 아. 근데 들으면서 너무 좋아 보이고 오. 너무 앨범 좋고 그냥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진짜 백 번 넘 깨진 것 같아요. 자신감도 얻었겠네요. 네.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네. 자신감도 얻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와준 게. 그쵸. 또 초대를 했는데 또 다 시간 내서 와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실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네. 또 벌써 데뷔 11년 차인데 여전히 연습에 진심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와. 아니 AOMG에서도 연습벌레라고 하시네요. 어. 그 이제 회사에 근데 연습을 많이 하는 형들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라이브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와. 그 어떻게 보면은 네. 팬분들이 이제 저를 생각했을 때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분도 이제 라이브도 되게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니까 네.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아.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음. 또 좋고. 네. 되게 그 방 안에서 혼자 집중하면은 시간 엄청 훌쩍 가고. 그러면 사실 이제 활동을 하다보면 연습생 때만큼 연습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쵸 그쵸. 시간도 없고 계속 활동을 해야 되니까. AOMG 맨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약간 연습생의 마음가짐으로 그만큼 좀 필사적으로 연습을 했었나요?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제 AOMG 들어가고 스케줄이랑 환경이 달라졌어가지고 이제 갓세븐 활동할 때는 1년 뒤에 스케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단체로 움직이고 이제 투어, 앨범 몇 개 되는 거 정해져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AOMG는 제가 앨범을 가지고 와야 이걸 토대로 이제 시작을 해요. 뭐든지. 뭐 어떻게 하고 네. 어떤 플랜을 짜고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열심히 앨범 제작에 매진하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긴 했네요. 네. 연습생 때처럼 시간 있었어요. 아. 프리랜서 생활로 바뀌어가지고 네. 뭔가 약간 주어진 그냥 앨범에 이렇게 또 임하는 게 아니라 직접 또 완전 차별을 또 해야된 상황이니까 그쵸 그쵸. 제가 어쨌든 다 정해서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니까 네. 또 새로운 매력이었겠네요. 네. 어땠어요. 잘 맞았어요. 그런 방법도. 처음에는 야생에 던져진 느낌이었는데 아. 근데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왜 보통 뭐 참여 제작하시는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보통 앨범을 이제 회사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이제 매진을 하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우리가 좀 새롭게 제작을 하거나 진짜 내 앨범을 만든다는 마음을 가지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부담감도 클 것 같고. 그쵸. 근데 뭔가 저는 재밌는 게 제일 다인 것 같아요. 진짜. 재미가 있어야 할 수 있더라고요. 제 스타일 자체가. 그래도 잘 맞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첫 솔로 정규앨범으로 돌아온 유겸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최송이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활동에서 유겸이 자신감이 넘치는 게 보여서 보고 있는 팬들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것보고 팬들 어깨 히말라야까지 올라갔어요.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실제로 어땠나요? 그래도 연습을 엄청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한 만큼 자신감이 있는 스타일이라 만약에 연습 안 했으면 되게 자신감이 없었을 텐데 이번 앨범에서는 또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팬분들이 응원법 할 때 엄청 막 크게 해주니까 저도 자부심 느끼고 엄청 뿌듯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정말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근데 거의 제가 4, 5년만에 음방에서 팬분들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딱 엠카 했을 때 이제 산혹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약간 낯가리게 되는 거예요. 아 오랜만이니까 네. 근데 팬분들도 약간 조금 낯가리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엠카 하고 나니까 뮤뱅에서부터는 좀 응 적응을 이제 그 사이에 그 매점도 조금 변화가 됐고요. 네. 매점 시간 안 온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인각하고 약간 그게 없더라고요. 샌드위치 그래도 요즘 뻥튀기가 핫하니까 하트 뻥튀기 꼭 드시길 바랄게요. 아 저희 스태프니 뻥튀기 하트 뻥튀기 거기서 가져온 거구나. 네. 또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얼른 적응하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겸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유겸 피처링 수민의 빛이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봐라 구매크림 survivor 유명한 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유겸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건더기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유겸이 토요일 팬미팅 목격담이에요. 추운 날 팬들을 위해 커피차까지 준비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너무 귀여웠어요. 유겸이가 좋아하는 초코라떼 제일 먼저 품절되고 쿠키도 너무 맛있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역조공까지. 알죠 알죠. 토요일날 미니 팬미팅도 하잖아요. 맞아요. 음주있는 날은 아시죠. 초코라떼를 또 좋아하시나 보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코라떼를 엄청 마시다가 아 를 알아버리고 바뀌었는데 이제는 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마셨다가 아이스 초코 마셨다가. 아이스 초코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살이 찐 적이 있어요? 아 아이스 초코때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스 초코보다는 저는 이제. 그렇네요. 근데 저도 밀가루 먹으면 야식 먹거나. 찌지긴 찌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아 그럼 활동 전에 좀 다이어트도 하고 이러세요? 네 일부러 했었는데 근데 요번에는 이제 운이 좋아했어야 된다나? 이제 감기가 좀 걸렸었는데 코가 막히니까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확 많이 빠졌어요. 굳이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운동은 근데 했습니다. 운동은 항상 했어요. 아 좋습니다. 다음 사연 유겸씨가 읽어주세요. 네 박선영님께서 지금 딱 1분만 시간이 있다면 어떤 음식이 먹고 싶나요? 앨범 컴백 준비하면서 밥 생각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밥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요. 오 어떤 음식이 먹고 싶나요? 흠... 지금은... 어... 사실 생각이 안 나요. 아 너무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했는데 밥 생각이 그게 크게 있지 않으신가 보네요? 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게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래요? 네 이제 소식을 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속 편에서 과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소식 자세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소식 좌까지는 아니고 그냥 만약에 한 공기 있으면 반 공기 정도 먹고 근데 좀 조절하면서 드시는 편이구나. 오 진짜 부럽네요. 조절을 어떻게 하는 거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2부에서 라이브로 불러주셨던 신곡 제목의 1분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1분만 Q&A. 선 넘 큐. 빠밤. 제가 지금부터 1분 동안 유겸씨에게 선 넘는 질문을 드릴 건데요. 1분 안에 10문제 이상 대답 성공하시면 다음 주 그 영스트리트 방송에서 유겸씨의 노래 중에 본인이 원하는 곡을 틀어드리고요. 앨범 소개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칠 수 없다 이 기회에. 자신 있으시죠? 네. 그럼 조식해 주세요. 내 인생의 스승은 쌈디 대 박진영. 박진영. 앨범 이름이 트러스트 미인데 내가 더 믿는 것은 사랑 대 돈. 사랑. 유겸으로 2행시 해주세요. 유. 유. 유일하게 나다. 겸. 겸둥이다. 더 놓칠 수 없는 건 행사 출연료 대 저작권료. 저작권료. 무인도에 꼭 같이 가야 된다면 뱀뱀 대 영재. 영재. 살면서 해본 가장 큰 플렉스는? 자동차? 갓세븐이니까 구구단 문제입니다. 77에. 49. 내가 제일 잘생겨보일 때는? 어... 샤워하고 거울 봤을 때? 둘 다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평생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치즈볶음밥 대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속담 앞부분만 듣고 뒷부분 맞춰주시면 됩니다. 꼭 맞추셔야 넘어갑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아 개가 듣는다. 어 끝났어요? 아 시간 초과입니다. 네 실패입니다. 어 몇 문제 하셨죠? 총? 아 9문제. 시간이 살짝... 아 아까웠네요. 아쉽다. 실패 아쉽지만 다음 게임입니다. 어 어려웠나요? 조금. 좀 어려운 질문들이 있었죠? 네 처음부터. 좀 처음부터 당황했을 것 같은데. 네. 내 인생의 스승은 쌈디레 박진영이었는데 근데 이게. 박진영 선배님을 보셨어요? 왜냐면 그 이유가 의도치 않은데 네. 그 생각하는 관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오오. 왜냐면 저도 이제 진영이 형이 이제 항상 얘기를 해줬던 게 네. 오래 가는 게, 버티는 게 승자다. 네. 그런 말을 항상 해줬는데 네. 제가 저도 이제 옛날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AMG 들어와서 형들이랑도 뭐 얘기를 하고 이 환경에 적응을 해나가 보니까 네. 오히려 그 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마인드를 갖게 되더라고요. 오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버티는 사람이 승자. 네. 좋습니다. 그럼 쌈디 선배님이 요런 퀴즈 갖다가 막 속이 상하시거나 그러시는지 절대 아니시겠죠? 절대 아닙니다. 많이 쿨하신가 보네요. 네. 쿨합니다. 쿨합니다. 그럼 쌈디씨가 해준 조언 같은 게 있나요 혹시? 형은 일단 제가 녹음 이제 초반에 이제 딱 들어가서 녹음을 할 때 그 소리를 이제 앞으로 빼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해줬어요. 이런 말들을 네. 제가 약간 낮은 음을 할 때는 힘이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맨날 이제 갓세븐 할 때는 고음만 치니까. 음. 근데 이제 한 곡을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음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저음을 낼 때만 하아 뭔가 이렇게 호흡이 빠지면서 힘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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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소리 내는 거를 많이 도와줬어요. 알려주고. 진짜 너무 좋은 조언이네요. 네. 그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이해가 바로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쌈디씨가 유겸씨 칭찬을 엄청 하신다고 하십니다. 착하고 또 연습도 열심히 하고 감사하죠. 네. 쌈디씨 쌈디씨. 좋습니다. 또 앨범 이름이 트러스트 미인데 내가 더 믿는 곳 사랑 대 도년대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네. 저는 무조건 사랑인 것 같아요. 1순위가 사랑인가요? 어. 그쵸. 여러가지의 느낌의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 대 우정. 어. 근데 저는 약간 사랑 우정. 그니까 비슷한 거 같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 대 멤버. 아. 넘어갈게요. 네. 유경으로 2행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유일하게 나다. 겸둥이다. 오. 아. 너무 민망하다. 이게 무슨 소리죠? 유일하게 나다 겸둥이다. 유일한 겸둥이는 나다는 이해 되는데. 네. 네. 아. 유일하게. 그 유겸씨가 겸둥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팬분들이 겸둥이라고 불러주시거든요. 그거 유일한. 유일하게 나. 유일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아. 제가 유경으로 2행시요. 오. 아. 진짜 어렵다. 잠시만요. 오늘 띄워볼까요? 유. 유겸아. 겸. 아. 가실게요. 유. 유겸아. 너 잘하니까. 겸. 겸사겸사 앨범 내. 아. 아. 저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너무 잘하시니까. 편하게 앨범 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더 놓칠 수 없는 건 행사 출연료 대 저작권료였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생각을 했는데. 고민했구나. 멀리 봤을 때. 네. 제가 이제 어쨌든 조금 더 나이를 먹고. 그럼요. 이제 행사가 안 들어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저작권료가 맞지 않을까. 그러면 갓세븐 포함 유겸씨의 솔로 앨범까지 했을 때. 효자곡. 아. 이건 진짜 효자곡이지. 아. 많죠 뭐. 아니요. 저는 근데. 네. 이번 앨범 조금 지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지나고 보겠다. 좋습니다. 또 무인도에 꼭 같이 가야 된다면. 뱀뱀 대 영재. 영재씨를 골라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왜냐면. 네. 뱀이는 제가 챙겨야 되고. 네. 영재형은 저를 챙겨줍니다. 아. 좀 느낌이 다르네요. 왜냐면 뱀미는 이제. 어. 그러니까 뱀이 자체가 사람을 잘 챙기긴 하는데. 멤버면은. 네. 멤버라면은 이제. 제가 계속 뱀미를 챙겨야 되는. 오. 좋습니다. 또 살면서 해본 가장 큰 플렉스는 자동차라고 하셨어요. 네. 이야. 살면서 가장 크게 해본 게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맨 처음. 네. 맨 처음 정산을 받았을 때. 어렸을 때. 그때 맨 처음 산 게 뭐예요? 정산. 첫 정산을 받았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첫 정산. 정산을 받았을 때 진짜. 뭔가 어린 나이에. 돈을 번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막 엄청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제가 그. 집에. 그때. 신문지를 깔고. 고기를 구워 먹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가족이랑. 네. 제가 그 고기를 샀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정산 받아서 산 게. 그 고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꿀맛이었겠네요. 그렇죠. 뭔가 내가. 돈을 벌어서. 그럼요. 가족한테 사준다는 느낌이. 어. 특별하더라고요. 어. 나 고기 사왔어. 하고 딱 집 들어갔을 때. 그 어린 꼬마 아이가. 저는 첫 정산 때. 뭐 뭐. 기억나세요? 네. 저는 근데 기억이 진짜 안 나요. 네. 네. 너무 어렸을 때여가지고. 그렇죠. 뭐 그렇게 어리지도 않았는데.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인데. 제대로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근데 어제. 플렉스 한 건 있어요. 뭐예요? 어제는 그. 금비 그 줄. 그 하네스 줄이랑. 레고를 하나 샀습니다. 레고 원래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요즘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레고 하면. 막 자동차. 그렇죠. 막 진짜 멋있는 멋들어지는 그런 것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막 꽃도 나오고. 네. 막. 아기자기한 레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봄이어서 그런가. 장미꽃. 벚꽃. 맞아요. 안개꽃. 이런 것들도 레고로 나오더라고요. 아 레고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제 흥분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진짜 관심. 레고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도. 예뻐가지고 또 살만하더라고요. 네. 저도 팬분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꽃 모양 레고. 그런 것이죠. 예뻐요. 처음 봤어요. 요즘에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트렌드로 해가지고. 그럼요. 트렌드 좋다니까요. 갓세븐입니다. 네. 갓세븐이니까. 구구단 문제. 7749 마치셨습니다. 예. 멤버들이 이번 앨범 혹시 들었을까요? 네. 다 들었고. 일단 다 홍보도 엄청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고마웠고. 이제. 댓글로도 많이 달아줬고. 네. 이제. 카톡방에서 얘기를 했을 때. 앨범 너무 좋더라. 뭐 어떤 곡이 좋고 어떤 곡이 좋고 어떤 곡이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준 멤버도 있고. 댓글로 멋있다. 이렇게 얘기해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멤버들도 좀 솔직하게 피드백 해주시는 편인가요? 그쵸. 그래도. 네. 그 멤버들끼리 이제 솔로를 계속 내니까. 네. 막 서로 이제 나는 이 노래가 제일 좋아. 막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또 내가 제일 잘생겨 보일 때. 샤워하고 나와서 거울 볼 때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생각이 안 나서. 제일 베이직한 답변을 했는데. 네. 어. 저는 그. 엄청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진짜요? 왜냐하면 너무 잘생기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 그러면. 솔로 활동이 아니고 팀 활동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팀 활동 할 때도 멤버들이 워낙 잘생겼고.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연습한 건 아니지만. 어. 뭔가 제가 어쨌든 팀의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좀 더 아다는 다른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한 것도 조금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실물이 진짜 잘생기셨어요. 어. 네. 진짜로. 어.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이동욱님 닮았다는 사연도 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동욱님. 하하하. 아. 근데 이 정도 칭찬이면 이 자리가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하하. 아. 좋습니다. 둘 다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평생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치즈볶음밥 대 오므라이스였는데. 오므라이스를 고르셨어요. 이유가 보죠. 이제 좀 전에는 치즈볶음밥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치즈에 들어간 음식. 네. 근데 저도 신기하게. 네.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네. 치즈를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담백한 걸 더 찾게 되고. 아. 좀 더 삼삼한 맛. 어. 평양냉면도 이제는 좋아하고 막. 어. 진짜요? 저 평양냉면 엄청 좋아해요. 그럼 김치볶음밥은요? 아. 너무 좋죠. 새우볶음밥. 좋죠. 아. 이런 것도 잘 드시는군요. 평양냉면은 근데 원래 드시진 않았죠? 네. 원래는 안 먹었어요. 오. 좋아한 지 얼마 안 됐고. 한 2년 정도. 무슨 맛으로 먹어요? 어. 이상하게 저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먹을 생각을 안 해서 안 먹었던 거지. 네. 처음부터 저는 조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대중적인 스타일의 평양냉면집을 처음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뭔가 삼삼한데. 깊이가 있다 해야 되나? 음. 아. 이해가 안 되시죠? 아. 저는 아마도 잘 못 먹어가지고. 맛이 좀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거죠. 자극적인 거. 네. 좋습니다. 속담 앞부분만 듣고 뒷부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개가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알았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되게 바보 같지만. 아. 낱말은 새가. 반말은? 지금은 그럼 혹시. 반말은 뭐였지? 반말은? 지금 쥐였나요? 쥐죠. 네. 아. 제가 계속 쥐랑 개랑. 맞아요. 처음에 쥐 얘기하셨어요. 아. 그냥 처음에 쥐라고 그냥. 원래 어쩔 때 시험보다 그렇잖아. 처음 거 그냥 찍을 걸. 딱 그 마음이네요. 오늘 보내주신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허예진님의 사연 읽어주세요. 성격 좋고 사람 좋은 걸로 유명해서 친화력이 좋은 유겸이는 처음 본 사람을 몇 분 만에 친구로 만들 수 있나요? 혹시 1분 만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보통 먼저 다가가는 유형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말을 많이 걸어오는 유형인지 궁금해요. 오. 궁금합니다. 보통 먼저 다가가는 편인가요? 네. 저는 확실하게 먼저 다가가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것 같아서 쉬는 시간에 MBTI를 여쭤봤는데 저랑 하나 다르더라고요. ENFJ라고 하십니다. 네. ENF 핏이고. 네. 저도 보통 다가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 어색한 침묵을 잘 못 견뎌하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정말. 보통은 어떤 얘기하면서 다가가세요? 일단은 옛날을 생각해보면 동갑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몇 년생이세요는 너무 그렇다. 몇 살이세요? 이러면 몇 살이에요? 저도 몇 살이에요? 이러면서 그럼 친구네요.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번호를 먼저 딴다든지 네. 그래서 친해지고 이제 연락하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사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긴 하죠. 네. 그러면 그 말하는 것까지 몇 분 정도 걸려요? 저는 한 15분 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한 10분, 15분 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면 충분히 만약에 한 10분 정도 침묵이 이어간다. 네. 그게 더 힘들어요. 그 10분 동안 이 생각을 해요. 나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일부는 아니네요. 네. 최재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팬들이 보기에 유겸이는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주어진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행복한 열정 민들레로 보이는데 우리 유겸이도 사람이다 보니 정말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하면 제가 운동을 헬스를 하는 건 아닌데 집에서 그냥 푸시업이랑 턱걸이를 매일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할 때, 그걸 시작할 때 오늘은 그냥 세트 적게 할까? 아니면 오늘은 한 번만 할까? 이럴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또 한 세트 하면 몸에 열이 나니까 네. 계속 또 하게 되죠. 네.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시작이 힘들죠 항상. 네. 항상. 막상 하고 나면 또 개운한데 그 시작하기까지가 조금 힘듭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사연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맞춰가게 우리 속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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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듣고 왔습니다. 유겸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 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아 진짜 너무 좋았고 재밌었고 네. 은비 님께서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편하게 그냥 대화하다가 갑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규 앨범으로 나오셔서 많이 바쁘실텐데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멋진 라이브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활동도 파이팅하시길 영씨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유겸 피처링 이 아이의 Say Nothing 들려드리면서 유겸 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 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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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